준비되셨나요? 네 경제 분야 펼쳐진 가짜뉴스 단속반 가짜뉴스 단속반! 빠밤 치키치키 빠밤 차크차크차 초크초크초 자 정말 피가 튑니다 그야말로 피가 튀는 가짜뉴스 단속반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요거 제가 조금 전에 애리조나 애틀란타에 제가 잠시 머물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마틴 루터킹 재단과 제가 사인을 나눴어요 오 그래서 마틴 루터킹의 아시아 재단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 제가 MOU를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MBC에서 지금 우리도 이제 다국적 다인종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폭력 간디의 비폭력 저항의 정신을 가지고 미국 내 인종 문제와 개급 문제에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게 마틴 루터킹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킹은 잘못 알려진 게 있어요 흑인 운동만 한 분이 아니에요 계급 운동도 하셨고 노동자 운동도 하셨고 그 당시 1965년 6년 그 시절에 지급으로 이 딸러 최저임금제를 위해서 싸웠던 분이고 청소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킹의 정신을 우리가 되살리면서 우리 내부의 문제를 풀어가면 어떨까 해서 MBC에다가 제안을 하려고 제가 출장 간 김에 사인을 받아왔는데 아 외면 받았군요 MBC에서 이렇게 망가지는 바람에 그 다음에 제가 잘리는 바람에 누구랑 상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광고 잠시 전해드렸고요 자 가짜뉴스 강력한 거 가져오셨네요 오늘 명국장 칼 갈았네요 칼 갈았다기보다는 그렇게 이기고 싶었습니까 아니 제가 금, 토, 일 월요일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어이없는 이건 기사다 어떤 기사입니까 저는 가짜뉴스 단속반이라고 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정도 있는데 팩트가 틀렸다거나 명백한 오보뿐만 아니고요 이게 기사냐 라는 기사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질 허접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TMI 네 투머치 인포메이션 투머치 기사 TMI 아 이거는 정보도 아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쓰레기 네 기레기들이 배설한 쓰레기 네 그거 거의 극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족하세요 아 아 이거 이게 보세요 이거는 소개 좀 해주시죠 어 제목 그대로입니다 네 뉴스원이 6월 12일 보도한 거고요 지하철 타기 포기한 민경욱 오늘 쏘나타 계약 이게 뭐야 부재 부재 자기 인생 처음으로 오늘 쏘나타 계약 기쁘다 야 이거 좀 짜증난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지하철을 타는 걸 포기하고 쏘나타를 계약을 했다 그 쏘나타가 어떤 쏘나타냐면 자기가 KBS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적성검사 시험을 보러 가던 날 전철에서 내려서 고사장까지 택시 합승을 했는데 이제 나도 잘하면 차를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벅찬 생각이 들었다 그때 택시기사분께 쏘나타와 에스페로 가운데 어느 차가 더 비싼가요 여쭤봤더니 뒷좌석에 앉아있던 커플 가운데 여자분이 아니 당연히 쏘나타가 미싸지 그게 생각이 났다 드디어 그 쏘나타를 계약을 했다 기사예요 이게 민경욱 전 의원이 쏘나타 계약한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약간 기분이 이런 기분이야 나 진짜 오랜만에 짜장면 너무 먹고 싶어서 중국집 가서 짜장면 시켰는데 한참 만에 딱 나왔어 근데 여기 양파 껍데기랑 먹다 남은 젓가락이 담긴 쓰레기를 딱 준 느낌 그래서 나 이거 먹으라고 나 먹으라고 이런 느낌 있잖아 이거 진짜 화가 난다 저는 압권이요 저는 나는 이분이 짜장면 먹고 싶다 갑자기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내에게 지하철 타는 법을 배웠다고 밝혔다 지하철 타는 법 몰라요? 아니 어떻게 지하철 타는 법도 모르고 기자 생활을 했어 와 나 진짜 황당하네 이거 지하철 타는 법을 모른답니다 지하철 타는 법을 지난 1일에 아내한테서 배웠대 와 진짜 이분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야 이거 아 근데 안 알겠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아 그게 아니고 다시 읽어보면 다시 열받네 진짜 아무리 열받아도 그렇지만 침이 여기까지 튀니까 비말이 막 너무 튄다 너 마스크 쓰고 방송하시면 안 돼요? 음성 음성이에요? 음성입니다 음성 아니 근데 저 진짜 비말 되게 튀네 저걸 왜 올렸을까 저거 부끄러워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전문의의 어떤 상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전문의의 진단을 좀 받아야 될 음 근데 제가 여기서 이 기사를 몇 군데 썼어요 아 근데 이거 뉴스원이 기분 되게 나쁘다 이게 기사거리가 없으면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그냥 뭐 우리 특종 기사 몇 개 줄게 근데 역시 너무 쓰레기잖아 이런 기사 중에서도 압권은 타의 추정을 보러하는 이게 이제 서울신문데 이게 다 썼어요 이렇게 서울신문도 썼네 네 썼었는데 역시 압권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제가 가져왔습니다 역시 압권 개학기쁘다 다 이렇게 페이스북 글 인용하고 민경욱 전의회사진 욕구만 실었잖아요 조선일보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내려보십시오 이 차가 바로 이 소라타다 홍보까지 합니다 이런 게 이제 1타 2피 이 생각을 도랑치고 가지잡고 뉴스원과 서울신문은 못하는데 조선일보는 하는 거야 조선일보 다르다 남다르다 남다른 면이 제가 이거 박수 쳐줬어요 이러니까 바로 현대에서 또 전화 오잖아 광고 대포광고야 이거는 대포광고는 미리 광고를 싣고 돈 주세요 대포광고라고 그러거든요 1타 2매 진짜 대단해요 동시 패션 근데 제가 역시 기사 댓글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댓글에 또 지실이 있습니다 우리 뉴스 수용자들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댓글을 보고 제가 또 여기 이 댓글이거든요 네 명의로 된 벤츠는 장난감이니? 벤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링을 했죠 그래서 하나 더 가져왔어요 어디? 아니 제가 가져왔어요 야 나 오늘 가짜 뉴스에 지를 것 같아 나 지를 것 같아 이게 2014년 기사입니다 네 14년에 당시 청와대 대변인 재산 17억 2천만 원 당시 신고를 했는데 여기 보면 어 당시 아파트 잠깐만 아파트부터 보자 네 11억 9,700만 원에 달하는 주택으로 서초구 반포 아파트 반포 4동 아파트 아파트 두 채가 있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지금 이게 시가가 시가가 시가로 따지면 20 한 마이갓 한 50억 되겠네 그리고 또 벤츠 여기 미국 특파원 시절 구입한 2004년식 벤츠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벤츠 벤츠 탔잖아 뭐 그럼 마치 쏘나타 오우 쏘나타 개야 진짜 좀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쇼한 거 아니야 국민 상대로 근데 저는 참 신문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게 이거 보세요 김유민은 아마 자기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달리는지 몰랐을 거야 이거는 쏘나타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음악 지하철 타는 법 배운 32형 민경욱 인생 첫 쏘나타 너무 아름다운 기사 제목이잖아 인생 첫 쏘나타 이거는 명백하게 빨아줄 의도가 넘쳐날 때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 인터뷰 많이 당해보잖아 기자들한테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인터뷰 이렇게 하더라도 기사를 안 봐요 제 기사를 기자들은 정말 믿을 게 못 돼 난 참 잘 써주겠지 그래도 상세게 박해 박해 근데 이 정도 민경욱 인생 첫 쏘나타 이 정도로 빨아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언론 기자들이 이 정도 기사 써줬다는 거는 그렇죠 내가 진짜 작정하고 너를 빨아줄게 이런 마음으로 극진이 올리는 밥상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벤츠도 탔었고 재산이 강남 아파트가 옛날에 두 채나 있었나 벌써 근데 아니 부자예요 이렇게 뛰어오죠 사실은 제가 민경욱 씨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대학도 같이 다녔고 그렇죠 네 연세대학교 다닐 때 신문사에 있었어요 아 영자 신문사에 거기에 제가 편집장을 했었거든요 친했습니까 근데 그 전 전임 국장이었어요 부국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나왔거든요 제가 다니던 대학원도 이 양반이 다녔어요 친했어요? 그리고 하물며 군대 군대도 같은 데 나왔어요 군대까지요? 네 친했어요? 그만 물어봐 근데 사실은 저는 한 인간의 성장사를 쭉 봤잖아요 옆에서 네 이렇게 변절되어가는 과정 옛날에 이 양반이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나선 거 좋아하고 마술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마술 네 마술 해가지고 옛날에는 DJ 때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대중이 대통령께서 좋아하던 기자였어요 맨날 그 앞에서 마술하고 이렇게 항상 주먹받기를 원하고 항상 이렇게 자기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그런 걸 항상 봤거든요 그리고 KBS 기자 되고 나서 사모님이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갑자기 또 되게 부잣집으로 장가를 가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계속 잘나가는 거야 특파운드 과학 그러면서 너무나 많이 변해간다 그 학교 시절에는 크게 몰랐어요 근데 사회생활하면서 되게 많이 변해가는구나 항상 자기 중심에서 자기를 반성하면서 성찰할 기회를 상실한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저한테 보여준 좋은 케이스였어요 근데 저는 정신과적인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한 번도 성찰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못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어떤 사람이야 옛날 대학 다닐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로서는 이 욕망 개인적 욕망 추구가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만약에 이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를 가만히 지켜보는 게 또 하나의 저로서는 관전 포인트인데 계속적으로 자기가 주목을 못 받을 경우에 급전 직하 대단히 공황장애라든가 그런 자기 분열로 갈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너무나 오늘 센 거 가져오셨어요 이걸로 마무리하실래요? 가짜뉴스는 하나 더 밀어보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정말 이런 기사는 쓰지 말자 하는 가볍게 하나 그냥 치고 넘어갈게요 가벼운 가짜뉴스 이미 승패를 초월한 가짜뉴스 단속의 아버지입니다 린도기 국장 이 기사인데요 이거는 평양냉면? 옥류관의 주방장이 최근에 남북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제가 봤을 때는 좀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 관영매체에서 보도를 했고요 요리사가 한 말이네 이거를 우리 언론들이 또 요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주방장이 한 얘기까지 보도를 해야 되나 일단 첫 번째 문제점 북한은 급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쳐도 그걸 거스란히 받아서 대서특필하는 남한 언론 그 문제네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넷명집의 주방장이 김정은 국방 국무위원장 욕하면 노동신문이 일면에서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받았을 걸 받았으라는 그런 문제의식 하나 또 하나는 편집이 너무 악의적입니다 보십시오 제목이 쳐먹을 땐 요사 떨더니 라고 제목을 달아놓고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냉면 먹는 모습 정확하게 그나마 국수집 요리사의 발언 자체가 큰 뉴스거리가 되겠느냐 북한에서 선전 차원에서 정치 공세 차원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받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게 먹는 거는 특정인이 먹었던 걸 지칭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딱 꺼내들은 거는 중앙일보의 편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앙일보의가 오히려 2차 명예훼손 가해를 한 거네 그러니까 뭐 북한보다 더 나쁘네 이 경우에는 아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오히려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북한 매체에서 했으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이걸 인용 보도했다면 우리 언론들이 좀 비웃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북한이 아무리 화가 나고 급하기로서니 너무했다 금도를 지켜야지 라고 점잖게 좀 야단 쳐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근데 여기 사진까지 박아가지고 이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놀아나는 거죠 놀아난 게 아니라 놀아나는 척 하면서 지들이 놓은 거지 그렇죠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중앙일보 못됐다 진짜 화나네 중앙일보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또 있단 말이에요 몇 군데 많아요 그러면서 마치 몰랐다는 듯이 아시아경제 기사를 꺼내드는 여기는 보십시오 더러운 이런 이런 국수 먹을 때 요사 떨더니 주방장 대남 비판 이래놓고도 아래 사진 내리기가 무섭다 똑같아요 헐 짰나봐 너무했다 이거 우리 사진 쓰자 이게 참 아무리 그래도 이게 언론이 나름대로의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자 가짜뉴스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 오늘 보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더러운 쓰레기 뉴스 다른 하나는 놀아나는 듯 하면서 지들이 노는 그렇습니다 나쁜 뉴스의 전형 두 가지를 추가해 주셨는데 저는 요거 가져왔어요 요거 무슨 기사인가 하실 텐데 일단 인물이 셉니다 저는 뭐 이재용 아니면 이재명 요정도로 센걸로 주로 같은 성실을 너무 편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민씨만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민씨 가져왔지 않습니까 민경욱 차기도 민씨 가져왔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도의 뜻을 제가 풀어드릴 텐데 간단하게 상당히 큰 기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은 소부 대법원의 사건이 보통은 소부로 갑니다 주심이 있고 나머지 대법관 3명 4명이 결정하는 거야 그렇죠 이 경우에 보통 다수결이 아니라 전원합의합니다 네 근데 소부로 가서 원래 일주일이면 끝나기로 돼 있었어 근데 소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처럼 회부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어 오늘 아 그래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사실 2심 1심은 무혐이 나왔는데 2심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때렸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2심의 벌금 300만 원은 법 쪽에서 다 웃는 판결이었어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네 하지도 않은 말을 판사가 관심법으로 딱 봐서 판결문에도 나와있어요 네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없지만 그런 인상을 줬어 아 이거 TV토론 그 아 진짜 아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기억을 제가 잠시 뒤에 환기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것만 아시면 돼 이거를 명예 허위 사실을 유포 어? 허위 사실을 공표 한 혐의로 300만 원 받았어 네 공표라는 건 남들한테 이렇게 공표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건 공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아무 말을 안 했는데 그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공표한 것과 똑같아 라면서 300만 원을 때린 거야 그러니까 이 변호사라든가 이 법조계에서는 그냥 존나 웃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손쉽게 소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그냥 전원 합의로 다시 파기환상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 이 기사는 뭐예요 전원 합의체로 회부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합의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한 명 이상이 이거는 파기환성이 아니라 이거는 유죄다 라고 그 말도 안 되는 2심 판결을 동의한 판사 대법관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말고 전원 합의체로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다수결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의 말도 안 되는 2심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 자칫 확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재명 지사는 당선 무형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썼던 것으로 확인된 선거 자금 다 토해내야 됩니다 다 개인이 토해내야 돼요 네 그럼 파산이 될 뿐더러 앞으로 정치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보내기 위한 내부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 자 상당히 심각한 건데 저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 네 왜 가짜뉴스로 가져왔느냐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다시 물어봐주세요 저한테 왜 이게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왜 물어봐달라고 한 줄 아세요 이제 대답하실 거지 않습니까 아 목이 말라요 다시 한 번만 바밤 다시 한 번 물어봐주세요 왜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중앙일보 등에서 다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겼다라는 기사를 쓰면서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치명 강제 입원 사건 음 음 바로 이게 가짜뉴스라는 얘기에요 음 근데 이거 이상한데 보고가 뭐에요 아니 그러니까 기사 형식이 아니라 정보보고 차원의 형식으로 기사를 출고시키더라고 애들이 중앙일보가요 네 요런 종류의 기사가 생겼어요 야 니네 별거 다 한다 날거새 날거새 보고를 마치 독자들이 받는 것처럼 기분 좋으라고 근데 보면 기사 형식인데 네 일종의 사기술입니다 아하 자 다들 여기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경향신문만 약간 무슨 뭐 이렇게 풀어주는 듯 하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대부분 언론들이 다들 어 이심 내용 강제 입원이라고 말한 것처럼 마치 다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음 자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에요 제가 어 아마 이제 예를 무슨 예를 들까 하다가 요거 얘기를 들어드리면 나을 것 같아서 네 이 사람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어 엄청 많이 보는 사람인데 제가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요 네네네 가짜뉴스 단속반에서 네 거의 파죽지세로 아 민모 동기 국장을 지금 개패듯이 아 작살내고 있는 그 가짜뉴스 단속계에 거두죠 아 머리가 좀 많이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민동기 국장보다 살짝 작은 걸로 하하하하 자 보세요 이거 가수 김광석 타살 주장 아 제가 언제 타살이라고 그랬어요 제목 이렇게 뽑았어요 네 어딥니까 여기 이게 한겨레 한겨레 아 한겨레가 이 정도니까 그냥 저는 제가 김광석이 타살 이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 제목 거칠게 뽑네 거참 타살 의혹을 제기했죠 타살 의혹을 하물며 이 엔터테인먼트 연예 전문 신문이거든요 여기서는 타살 의혹으로 썼어 타살 의혹 제기한 이상호 기자의 이제 판결 확정됐다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연예 전문지에서도 저렇게 쓰는데 한겨레를 비롯해서 조정도 모든 신문이 다 타살 주장이라고 썼어요 아 그러면 이게 저 같은 경우 확정 판결 났으니까 그냥 뭐 지고 끝난 거니까 뭐 서예순 씨한테 1억 2천 주면 돼요 끝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잖아 그렇죠 강제 입원 여부를 그런데 이렇게 강제 입원이라고 명토를 딱 박아버리면 되게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재명 지사 쪽에서 냈던 보도 자료예요 이분이 대변인 명의로 나온 건데 이게 강제 입원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계속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이 단 한 차례도 이걸 반영을 안 해줘 강제 입원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진단 입원 또는 강제 진단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저를 봐주세요 민동기가 이상해 네 응? 막 남을 해코지하고 자기가 자해하려고 그러고 네 멀쩡한 데 가서 막 행패버리고 네 막 그래 정신분열증이 의심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행법상 지자체 장이 공공에 이분이 어디 가서 칼부림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공공에 안전 안녕을 위해서 지자체 장이 진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있죠 공항이 자 진단 결과 문제가 있으면 입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진단을 하려면 일단 병원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강제 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이 언론과 검찰이 혼동하는 건 뭐냐면 진단하기 위해서 병원에 데려가는 게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과 입원은 전혀 다른 거고 네 진단에서 입원이 되려면 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야 입원과 진단이라는 절차는 그러니까 뭐야 진단을 이재명 지사는 요청을 한 건 사실이야 진단 받아봐라 자꾸 이상한 행위를 행동을 하고 부모한테도 이상한 짓을 하고 하니 아무래도 우리 형이 아픈 것 같다 결국은 자살을 아주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형님이 그렇죠 그때 진단을 안 받아서 그런 거거든 진단을 받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입원시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강제 진단하라고 한 거지 요거 가지고 논점이 붙어있는 상황태란 말이야 아 근데 저렇게 써요? 근데 다 강제 입원이라고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 판결을 봐도 오죽하면 판결문 일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진짜 골때리는 대단히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요거 보세요 자 요걸 요걸 먼저 볼까요? 이게 18년 5월 KBS 토론회에서 김영환 씨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나요? 강제 진단은 명령을 했는데 그나마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안 했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보건소에서 안 하겠다고 그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시끄러우니까 안 한다고 한 거란 말이야 더구나 그때는 이명 박근혜 치하고 공무원들은 이명 박근혜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재명이 합법적인 지시라도 안 들은 거야 여하튼 그래서 그나마 진단도 못 했어 근데 입원시키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여기서 판사 말은 뭐냐면 강제 진단하려고 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네가 강제 진단하려고는 했었는데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네가 완전히 모든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한테 인상을 줬다 이 말이에요 저게 저런 식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모든 TV토론에 나오는 정치인 후보들은요 다 걸려요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걸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비록 비록 피고인 이재명이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과정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고 직접 말을 안 했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받은 인상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인정 판결문에 저런 문장이 있습니까 이런 이심에서 이런 골때리는 판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국민 여러분 자기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야 내가 어떤 나한테 불리한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얘기를 안 함으로 인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한 것과 같은 효과라는 거야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을 적용하는 게 판결문 아닙니까 여하튼 그런 판결에 저간 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런 언론의 제목 거의 사실 공표라고 일방적으로 받아서 앵무새처럼 떠버리는 문에 뇌가 없는 앵무새처럼 뇌가 있는 앵무새이 이렇게 안 하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일 거면 이 기사 제목 자체가 말이 안 되네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잖아 지금 대부분 저는 합의체 왜 해보래 자기들이 이미 판결을 한 거지 판결을 한 거네 언론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재판부의 관심법 말하지 않은 주장을 공표라고 본 판결에 결론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제목이죠 여하튼 여러분들 이 가짜뉴스의 끝은 과연 어딜까요 18일 대법원 전체 합의체 회부되는데 이날 18일 오늘 목요일인데요 또 재판이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네 18일날 이날 김광석 영화 김광석 명예훼손 사건의 첫 번째 형사재판 저도 이날 아 18일에 있습니까 네 네 여하튼 중요한 사건들 두 개 다 열리는데요 네 제가 겸사겸사 피고인 입장에서 네 재판부 갔다가 와서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짜뉴스 저는 오늘 과감하게 민동기 국장의 승리를 선언하고 싶어요 아 같은 민씨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근데 역시 가짜뉴스의 최고봉은 조선일보입니다 네 여하튼 이 조선일보로 이어지면 이거 대포 대포 광고에 해당하는 조선일보의 광고 이야 이거는 이거는 당할 수가 없네요 다의 추종을 불어요 자 민동기 국장 승 네 빠밤 빠밤 고발 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 뉴스 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본